이 나사풀린 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과실을 가장 많이 누린 그런 민족과 사회 가운데 하나가 아마 한국인들일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책을 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운업 그런 수출 물량을 신고 하는 컨테이너스는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가 일본, 한국, 대만 같은 국가들이거든요. 수출 물량을 다 구격화해서 저렴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결과물로 참 한국인들은 본인의 능력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 복은 한반도가 전체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한쪽이 너무나 폭압적인 정권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 정권에 들어있는 같은 동포를 해방시키고 자유민의 신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나 의무감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인들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게 해석하시면 되시겠지만 그게 이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가 좌익들이 활개를 치는지 역사를 역주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좌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40%나 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한 집 건너서 조금만 생각해보게 되면 북한에서 어렵게 내려온 탈북민들을 얼마든지 만나서 그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아직도 이제 친북활동 반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활동이 왕성하고 그냥 무대병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기용 칼럼을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썼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반미 친북 성향 세력에 최소한 10석의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할애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니까 민주당이 최소한 17석 18석은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민주당은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통진당이죠. 과거에 최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해산대 통진당의 후신이고 연합정치시민의 이런 반미 친북활동가들이 만든 급진 좌파단체다. 이제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국가의 제1급 비밀들을 다 이름들 만질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대의민주 시스템에서 대표권을 갖기 힘든 반체제 성향 인사들이 면책특권 등 수백 가지 의원특권을 등에 업고 국가기밀과 정책행성 과정에 깊숙이 접근해 역량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예고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완전히 나라가 나사가 빠진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더불음주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례대표를 통해서 10석 정도가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황당한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어제 잘 지적했네요. 민주당이 친문 홍영표를 컷오프시킨 부천을의 사실상 전략 공천안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의 대규모 간첩사건인 1심의 사건의 핵심 연료자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1심의 사건은 미국 국적의 마이클 장이 전시작전계획을 북한의 통째로 넘긴 충격적 사건이었고 당시 김성규 국정원장이 노무현 청와대의 외교안부 전략비서관이던 박선원을 수사하려고 하자 정격교체 수사를 중단시키고 후임으로 김만복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서 덮어버렸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 노력은 1948년 재헌의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국회 불확직 사건을 가지고 80년 지난 지금도 이게 그냥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게 클라이맥스가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정말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나사가 빠져버린 겁니다. 1심의 사건은 연류자가 수십 명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몇 명만 수사하고 끝냈고 그 혐의자 중 한 명인 박선원은 문재인 정권대 주 상하이 총령사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대북담당 국정원 1차장까지 지냈다. 국정원 정부 가운데 뭐 성한 게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었어도 1심의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라는 할인 노력은 없었다.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빠서 이것저것 여러분들 볼 결일이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1심의 사건을 덮어버린 노무현 사위 곽상은은 종로구의 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았고 박성은까지 국회에 입성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비례위성 정당의 대거 친북 좌파인물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방위 정보위 등을 장악해서 의정활동을 핑계로 국가기밀을 손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기밀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의대 정원 사태도 심각하지만 박성은 같은 자가 국회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언론조차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국민들이 진실을 알 리가 없다.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선거는 왜 하는 것인가? 김종민 변호사가 일체 언급 안 하지만 거의 다 넘어간 거잖습니까 나라가. 김종민 변호사조차도 선거 부정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선거 부정 문제를 덥 입을 다문 거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넘어가는 겁니다. 국가가. 박성은 여러분들 무슨 국회에 입성하고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선거를 도덕질하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가 거의 넘어간 겁니다. 그냥 나사 풀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엄청난 거죠. 나중에 완전히 골로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기용 칼럼의 서두에 나온 거 하고 그다음에 김종민 변호사 이야기가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일치했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 된다든지 국가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국가를 지켜줄 겁니까? 국가를 지켜줄 겁니까? 국가를 진행할 때 부족Т이 gef 국가를 지켜줄 겁니까? 국가를 지켜줄 겁니까? 감사합니다.